예수님이 역사상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런 주장할 만하기도 하죠 근데 역사서에도 나오기도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죠 예수님 주장 뭐 새로운 거 있냐 기존 다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수와 신화인가 그런 책이 그게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역사 책에 나오고 몇 줄이라도 나오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이요 기존 어디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실제 예수가 저렇게 우리가 아는 성경처럼 활약을 안 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편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담긴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을 설파한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죠 실존이 무리 아니다 이건 무리한 주장이죠 성경 자체가 또 자료인데 역사 책에도 없는 것도 아니고 몇 줄이지만 그리고 저같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역사적으로 접근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누군가는 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한 얘기에요 도대체 그 심오한 철학적인 영성 충만한 저 가르침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급의 도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형은 몇 년 활동 안 했는데 임팩트는 몇 천년 가네요 가성비 짱이죠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3년 활동하고 몇 천년 가고 몇 천년만 갈까요 만년 더 가지 않을까요 인류가 있는 한 같이 갈 수도 있죠 윤회를 통해 세세생생 흐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혼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있게요 안 가르쳐 주죠 어디 있을 텐데 그쵸 그럼 예수 재림이잖아요 어디 있게요 하면 천국에 계시든가 지상에 계시든가 지상에 와 있으면 재림이고 천국에 계시면 잘 계시겠죠 천국에 계시든가 지상에 계시든가